자 그럼 1라운드 정용돈씨 vs 데프콘씨 진행하겠습니다. 선공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죠. 싸워! 가위바위보로 재미없잖아. 주먹 따짐으로 하겠습니다. 라운드 보았. 자 엉덩이 밀기로 선우공 결정합니다. 그래 엉덩이 밀기 한번 하자. 엉덩이 얘가 세지. 그러니까 하나도 스테면 엉덩이로 빵 때리는 거예요. 자 선우공 결정 게임입니다. 빨리 듣고 빨리 때려야 돼. 전략 싸움이에요 이거. 전략이 살았다 전략이 살았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어디서 핑클파머라고 방송을 하나? 자 성심아 누가 먼저 공격하는 걸로 가실래요? 우리가 좀 보죠. 보시죠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피아 퍼스트. 자 데프콘씨가 룰렛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룰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응. 없어 없어. 그냥 회의. 그냥 회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회의를 왔어? 중간에. 찢어. 야 이거 형인가? 세선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판을 짠 거 같아. 깜짝 놀랐어요. 판을? 그 판을 짠 거 같다. 내가 예나랑 사형오빠를 해서 절대 안 모일 테니까. 두 명씩이면. 계속 얘나도 계시잖아요. 끝까지 그러잖아요. 저 죽으면. 승우 선배님 진짜 죽여도 돼서. 아니 진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두 명을 죽인다. 두 명을 죽인다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마피아로 서로. 함부름이야. 함부름 아니면 이수근이야.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수근을 몰고 가잖아요. 저기가 너무 웃기지 않아? 어? 아니 야. 두 명을 잡아낸 사람이. 1라운드입니다. 무슨 큰 그림이야 내가. 진짜. 그림자 전부. 아니 나는 마피아가 너무 보여서 그래. 너 너 너. 이럴 때 있으면 형 진짜 머리를 사각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잘했지. 할게요 안 하고 바로 하는 거. 야 근데 너도 지금 그림이 진짜 어려워. 근데 얘는 알고 있어. 근데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는지 모르겠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얘는 알아. 알긴 알아. 용입니다. 용. 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용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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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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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았다. 어? 근데 살짝 걸쳤어. 저. 저 형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거 아니야? 형 자기 사진 쓴 거 아니야? 예나가. 형 가면이랑 얼굴이랑 똑같다고. 어? 형 진짜 똑같다. 용띠잖아. 용띠예요? 용띠야. 진짜 용용용이네 저 형. 용트림 한번 해주세요. 풀 CG로 해줄 테니까. 진짜 이 형은. 진짜. 이만큼 나. 자 성실반 1라운드. 샤누 지켜보겠어 샤누 용용용용용 미스코리아 용용용용용 한잔에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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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왜 저렇게 회식이야 용용용용용 mbc 문화방송 가야금 가야금 용용용용용 비행기 용용용용용용 스케이트보드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군두운 스노우공 웨이크보드 용용용용용 수상스키 용용용용 서핑 조용 잘한다 설명을 감기 가래 가래 미세먼지 정답 용용용 포스도 하트 포카 용용용용용용용 대사 같은데?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타짜 타짜 정답 명대사 용용용용용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답 용용용 용용용 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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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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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참치 초 디비알 용용 에어로빙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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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1 데모록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이건 돼서 경직반 8개의 단어를 맞춰줬습니다.